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득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반 주식 시장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는데 문제는 임박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이 똑똑하잖아요. 국제유가가 4%대 급등한 것을 보면 아마도 수일 내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이란에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안도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유가가 더는 안 올랐으면 한 80달러 정도에서 좀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일발장전 종목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발장전 통해서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중간중간에 이슈를 함께 담아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함께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영민민이죠. 오늘의 일발장전, 일발종목 뭘로 갈까요? 어제 저희 일발 종목이 제약바이오 기업 두 개 겹쳐서 약간 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약바이오가 딱 쉬고 반도체 종목들이 다 급반등이 들어왔어요. 아마 오늘은 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고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차익실험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어제 리뷰해드렸던 오스코텍도 장중에 꽤 변동성이 좀 컸고요.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 좀 있었고 어제 물론 리가켄바이오가 제법 강하게 6%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좀 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제는 최근에 또 강한 흐름 이후에 약간의 차익실험 물량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로 분명히 옥석가리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이제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에 최고 수혜주다.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되던 헤리스가 되던 누가 되던 상관없이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와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조금 덜 민감하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분명히 이제 옥석가리가 좀 되고 있고 좀 저평가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할 필요는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차바이오택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국내 줄기세포 관련한 세포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차바이오택도 사실 이제 기업 색깔이 많이 좀 바뀌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병원의원을 직접 이제 운영을 좀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헬스케어 사업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또 투자를 좀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주력은 여전히 이제 세포치료제,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치료제 이쪽이 이제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일본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 쪽으로 배아체포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작년 이제 하반기 때 32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계를 하면서 2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계약금하고 말손 230억. 이게 이제 꾸준히 좀 유입되기 때문에 차바이오택이 이제 작년부터 실적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은 올해도 계속 이제 좀 진행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이제 차바이오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이제 통과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초당적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통과될 거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꼽는 게 삼성바이올로직스. 중국의 이제 우시바이올로직스를 이제 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삼성바이올로직스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올로직스 이제 아랫단에 보면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 오히려 시세는 이제 바이넥스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또 산발을 매수를 좀 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에스티팜이라는 기업도 생물보안법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고 최근에는 또 셀트리온도 뭐 바이오 시밀러 포함해가지고 CMO, CDMO 사업을 또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차바이오텍은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주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바이오텍이 작년에 이제 미래성장 동력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을 통해서 매출 1조 원을 이제 돌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좀 걸고 있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볼까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마티카 바이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사업을 지금 진심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 이제 시작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이제 GMP 인증을 받은 공장 부지를 이제 확보를 했고 2021년에는 유럽이 이제 주요 기관과 공정기술 개발 이제 계약이 체계되어 있고 텍사스주의 이제 공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 오스틴부터 해가지고 테네스까지 이제 공장 두 개를 이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텍사스에 또 기가 팩토리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결국 텍사스가 미국 제조업의 어찌 보면 이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거기서 이제 CDMO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세계 이제 30개가 넘는 이제 바이오테크, 빅테크 기업들과 실제로 이제 CDMO 사업 협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투자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미국 이제 CMO, CDMO 사업을 직접 영위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생물보안법의 이제 취지는 중국 기업하고 거래하지 말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 미국의 의약품들을 생산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 배제하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론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결국은 대체를 하게 될 텐데 미국 현지의 CDMO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지루한 이제 4월 이후에 보면은 1만 6천 원, 1만 7천 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이제 좀 행보를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 과정에서 1만 3천 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주가가 일주일 동안에 빠르게 이제 규질적인 반등을 하면서 직전 저점 수준까지 이제 회복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자리를 그냥 하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주가가 적합권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이제 공략 이후에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이제 1만 6천 5백 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여기 2만 원이 결국은 올해 연중 고점이 2만 1천 원 정도예요. 그 정도 딱 수준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 가격은 1만 4천 원 정도. 지난주에 급락했을 때 1만 3천 5백 원까지 빠지긴 했는데 사실 1만 4천 원대가 다시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좀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만 4천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차 바이오텍입니다. 차 바이오텍 하면 차병원이 떠오르고요. 차병원이 떠오르면 줄기세포가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왜 차 바이오텍을 첨생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것 때문에 갖고 오셨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CDMO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텍사스에 이미 CDMO 관련한 공장까지 공정기술까지도 확보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차 바이오텍 오늘은 첨생법도 있지만 줄기세포 이거 외에 CDMO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라고 해서 차 바이오텍 분석을 해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차 바이오텍이 있다면 저한테는 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툴젠이요. 첨생법 개정안 통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툴젠이고 이제 곧 결과가 나와요. CVC 그룹과 브로드 연구소. 브로드 연구소는 하바드와 MIT 연구진들이고 CV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연구진들이 포진된 기업들인데 그 두 쪽에서 승소한 기업과 향후 툴젠이 다시 한번 또 붙어야죠. 네, 맞아요. 유전자 가위, 크리스파 9 관련된 유전자 치료 원천 기술 관련해서 누가 원조냐는 기술을 계속해서 법정 분쟁이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툴젠 입장에서는 브로드 연구소가 승소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CVC가 승소한다고 했을 때는 3파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브로드 연구소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툴젠 같은 경우는 미국 특허청에서 지금 이제 시니어 파티를 지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권리자로서 이미 사실상 특허권이 상단 부분 툴젠이 있다는 걸 인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정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통계청의 어떤 확률상 75% 이상의 확률로 툴젠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미국 통계장의 어떤 확률상 이 정도의 어떤 장기적으로 법정 분쟁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90% 이상의 확률로 중간에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건 자유예요. 다만 특허권 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는 상용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도 벌써 5년, 6년째 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2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승소한 기업과 툴젠과 다시 한 번 법정 분쟁이 시작되고 또 항소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5년이 걸리지 10년이 걸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곳은 오히려 중간에 합의를 해내야 결국에 가장 큰 툴젠도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툴젠은 지금 현재 시니어 파티를 지정받아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미국 법정 싸움 특성상 법정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툴젠이 R&D 비용보다는 법정 소송 비용으로 많이 쓰면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많은 의학계에서는 한 90% 이상의 확률로 세 곳이 합의에 도출해낼 수 있다. 그랬을 때 툴젠은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부출될 가능성이 높고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강한 최근에 주가 차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7월 말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사실 역대급 폭락이 나와주면서 흔들렸던 부분도 서서히 완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툴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로드 연구소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적용되고 있고 다시 빠른 속도로 8만 원 라인대는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툴젠을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 유전자 가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세포치료 쪽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비만 이렇게 쭉쭉 있지만 항상 또 우리 케이징 씨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첨생법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툴젠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소송 때문에 언제 끝나 해서 좀 버려두려고 했는데 준호 매니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CBC 브로드컴 툴젠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버린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여간 좀 이것도 상승 리스크겠죠. 맞아요.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종목이 이제 저희가 차 바이오텍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당연히 세포치료 줄기세포도 있지만 CDM 쪽이고요. 여기에 붙이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 세포치료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도 큐로셀로 그냥 바로 갈까요? 큐로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차 바이오텍은 지금 우리 철진 MC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두 가지 호재인 거예요. 제가 오늘은 워낙 첨생법에 대한 거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차 바이오텍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주, CMO, CDMO 기업으로서도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에는 정말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 리각헴 바이오 어제 리각헴 바이오 신각과 치고 뭐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없어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각헴 바이오 뭐 다 설명드렸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웬만하면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조금 세포치료제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종목별로 또 키 맞추기가 좀 되고 옥석가리가 이제 진행이 좀 될 때 그동안에 워낙 이쪽 시장이 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제 뭐 이런 이제 CRT 치료제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사실 이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규제 속에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이제 좀 완화되는 첨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큐로셀이라고 하는 기업 국내를 또 대표하는 CRT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안발셀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1, 2상 이제 결과가 좀 공개가 됐는데 그 결과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신속심사 대상으로 이제 좀 지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국내 식약처에 요청을 했는데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좀 됐어요. 요거의 이제 효과가 실제로는 이제 심사 기간이 한 120일 넘어가는 게 한 90일로 단축되고 전담 이제 심사 이제 그 인원이 배치가 좀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심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심사와 함께 바로 이제 3상을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긴급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할 수 있는 상업화의 이제 단계가 이제 좀 빨라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큐로셀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워낙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이제 8월 8일 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바닷건에서 이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시세가 이제 조금 강하게 분출이 좀 되는 모습이었어요. 한 8% 가까이 상승이 좀 들어오면서 이 평선이 지금 딱 밀집되어 있는 이 자리가 이제 매물 저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간다. 제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 계속 이제 박스권 상단에 이제 매물 저항이 이제 걸려있는데 요거 뚫으면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신고가 뚫었잖아요. 큐로셀도 마찬가지 3만 1천원에서 3만 2천원대 요 매물을 이제 강하게 한번 뚫어내는 대량 거래가 이제 한번 터져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정고점 최고가 근처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큐로셀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S바이오메딕스도 역시나 또 줄기세포 기반의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기업들을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좀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큐로셀 세포 치료제 받고요. 정말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좀 있는 분들이죠. 돈 많으신 분들이 일본에 가서 한 1억 2억씩 돈을 내고 줄기세포를 막 3방씩 4방씩 맞고 이제 오십니다. 이게 이제 꽤 많이 활성된 건데 그 이유가 우리는 이 황석 박사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제 워낙 차단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년부터는 시행이 돼요. 첨단 생물, 첨단 바이오 관련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줄기세포 쪽도 이제 우리가 달리게 되니까 좀 미리미리 세포 치료, 줄기세포 쪽도 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일발 장전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호 매니저, D&D, 파마텍, 경구용 다이오톡. 맞습니다. 비만 살아있나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또 장중에 한 9.4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저는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하고 사실 뭐 최근에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도 최근 제압바이오 섹터 내에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최근에 위고비였던 이제 월가 예상치를 조금 하였던 부분들도 판매량에 두다된 게 아니라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판매량이 약간 예상치를 좀 하해하는 게 나왔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죠. 국내 시장 10월에 진출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위고비와 또 일리아 릴리 제품 이F가 또 간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스텝 이제 1개월 재원 변경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이런 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져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2028년도에 거의 180조 가까운 시장 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압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의 어떤 열풍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뉴욕 증시만 봐도 최근에 일리아일리 노보 디스크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봐도 국내에서 경부용 치료제 흡수율이 가장 높은 D&D 파마텍은 지금 마세라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D&D 파마텍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시장이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하면서 상담 부분 해소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말씀드렸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쭉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D 파마텍 나왔으니까 바라안대로님이 펩트론 같이 말씀드려도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펩트론? 펩트론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쨌든 노보 노디스크나 일리아일리 실적 발표가 끝났고 실적으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좀 됐고 이제 미국 다음 시장은 중국이에요. 중국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는 이미 중국에서 판매 허가까지 받았고 우리나라도 곧 승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비만 치료제의 열풍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가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체중을 빼는 것 자체가 미용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비만 치료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보시면 이거는 비만도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 각종 성인병,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만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대병, 성인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GLP-1 유사체를 바탕으로 한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가 펩트론이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다가 조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펩트론은 빅파마와의 기술이전에 대한 가능성. 많은 분들이 이거 된다 된다 해놓고 아직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테오젠도 좀 그랬거든요. 된다 된다 그랬다가 아직도 안 되는 거냐 하는데 실제로 키트로다 SC와 관련된 대박 재료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거기 때문에 6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펩트론은 여전히 매수 기회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하시라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K 증시에 있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10월이죠? 제파운드가, 위고비가 통과되는 게? 네, 10월이니까 오히려 10월에 위고비하고 제파운드, 우리나라 시행되는 이거 이게 세롤 아니에요? 비만 다이어트 약간 그런? 세롤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그래도 펩트론보다는 오히려 블루엠텍이라든지 지금 노무고디스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다가 또 최근에 시장 풍파로 인해서 큰 조정이 나와줬고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가격적인 매력도 생겼다. 그래서 월요일날 당중에 거의 28%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빠른 속도로 또 아래골을 달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조정이 먼저 매를 맞았다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노무고디스크와 일리알 릴리오와 펩트론 간의 기술 이전 논의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최근에 로슈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임상 진행을 좋게 발표했고 또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도 1개월 제형 변경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다는 것은 일리알 릴리오와 노무고디스크도 뭔가 한 단계 더 스텝을 다 밟아야 될 상황에서 펩트론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의구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큰 축이잖아요.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가 그런데 마치 10월에 위고비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걸로 주포들이 또 바꿀까? 제 하나의 의심이었다. YS인데 기술 이전하고 나서 세로이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주포가 특이하잖아요. K중시의 주포가 YS킴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 주주들의 반대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될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시총이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주 가치가 조금 희석된다. 이게 이제 딱 두산 밥캡하고 로보틱스 합병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저는 이제 사실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면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합병이 무산되잖아요. 그럼 그게 악재가 돼서 주가 오히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어떤 가치 그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합병 법인이 얼마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된 이유도 고질적인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된 거 그 이제 이중 매출과 관련된 그런 우려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합병을 시킨 거잖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켰습니다만 그게 이제 조직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비효율성이 이제 초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 차원에서 이걸 합병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시키겠다는 이게 결국 이제 주주 가치를 위한 이제 행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를 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2차 합병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승계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또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합병 이후에 시너지를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결국 주주분들한테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회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주주분들한테 서한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IR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두산 바켓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합병의 치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주주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불안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을 좀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제 개인적으로는 합병하는 건 찬성이거든요. 합병하고 나면 저는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생기고 결국 이게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도 좀 저는 유리한 이제 결과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지금 바이오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바이오도 빠르게 소개를 하고 지금 IT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 가스 원자재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다 아니면 알테오젠 부탁합니다. 초록지구마니 샘 삼천당 앤디초 조세팍 삼천당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알테오젠은 거의 삼성전자처럼 다 들고 있어서 왜 요즘 알테오젠을 그 다른 방송도 이제 안 하더라고요. 이제 얘는 됐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함께 해주시고 삼천당까지. 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상 최근에 뭐 AI이던 반도체에서 좀 차이 매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좀 받아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방어했던 측면에서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기술 이전도 있었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알테오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시장 대비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밀렸던 부분들도 가장 빠른 속도를 회복하면서 다시 또 직전 고점 부분 때까지 오면서요.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과학에 위입되어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 이 코스닥 증시의 어떤 하락을 방어해주는 거는 바이오 섹터고 그 중심에 알테오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기술 이전이나 어떤 성과가 나와줘야 주가가 또 세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대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3천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승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지나치게 주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3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루머를 직접적으로 발빠르게 해소하면서 오히려 그게 악재로 적용되면서 크게 밀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의 어떤 하락이 나왔었던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부용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의 제약바위 업체에도 지금 공급계약을 MOU를 체결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만 3천단 제약은 최근에 어떤 경부용 치료제가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한반면성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이 앞으로 내년 2분기 정도의 북미 지역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3천단 제약이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경부용 치료제, GLP-1 유사체 경부용 치료제는 약간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보너스인 거고 3천단 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내년 2분기에 북미 지역의 진출에 대한 어떤 속도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교 1등이잖아요. 알테오제는. 우리 태양이다님도 뭐가 손실을 봤다거나 차트나 이런 게 뭐가 잘못돼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잘 언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교 1등은 원래 그냥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알테오제는 전교 1등으로 잘 가고 있고 3천단 제약은 이 황반 변환, 황반 변환, 아일리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T도 당연히 다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죠? 간밤에 엔비디아와 얘네 친구들이 올랐기 때문에 케이징시가 여기가 갈 거다. 그러다 케이징시는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로 일단 간 거고요. 우리 간밤에 이쪽은 일라엘은 오히려 많이 못 올랐잖아요. 바이오로 간 건데 ISG 가보죠. 저희가 IT도 가죠. ISG.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가 장중에는 4%가 넘게 반등이 들어왔었고 한미반도체도 어제 강하게 장중에는 거의 9%, 10% 가까이 급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 올라간 걸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한 거예요. 미 증시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개장하기 전에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아니, 지난주와 오늘 엔비디아가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장중에 한 4%, 5% 가까이 급반등이 들어온 걸 보면 결국 8월 말에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지난 7월, 8월 동안에 거쳤던 AI 반도체 기업들의 급격한 가격 조정 저는 분명히 성장통이라고 보고 성장통이라는 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성장통을 치유하고 나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성장통을 겪고 나면 키가 1년에 10cm, 20cm씩 이렇게 크는 것처럼 저는 AI 산업과 AI 반도체 종목들도 그런 성장통을 7월, 8월에 겪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악재들이 나올 만한 악재들이 여기 근거 있는 어떤 내용들까지도 모든 악재들이 다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TSMC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 주가 하락이 워낙 좀 가도했고 한미반도체 말할 것도 없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조정받았다가 어저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최고가 대비하면 40%가 넘게 밀려있는 상태예요. 가격 매력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도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블랙본데이 이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IT 종목들이 다 수익이 좋아요. ISC도 워낙 많이 빠진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테스트, 소켓, 시스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SKC로 피인수된 게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악재성 우려까지도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6만 원 정도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거의 5만 9천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6만 원 넘어가고 나면 다시 7만 원 정도까지도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 역시 ISC도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고 서서히 가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SC, 그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회사인데 편 먹으면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아요. SKC한테 합병하고 SK 쪽으로 타면서 너 하이닉스 편이잖아 이러면서 주가를 좀 뺐는데 그 재료도 이 주가에는 현재 담겨 있다. ISC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노 매니저, 어제 로봇을 또 딱 수급이 가더라고요. 엔절로보틱스 좀 해주시면서 지금 중국에는 포니 AI요? 로봇 택시가 거기는 횡행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로봇 택시. 잠시 후 9시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인터뷰가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런데 저는 전기차만 다루는 게 아니라 스펙스X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자율주행은 다른 것보다 규제를 빨리 완화를 해줘야지 지금 캘리파니아주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미국 전 지역으로 빨리 해야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완화해줘야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미국 중심의 어떤 자율주행이 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의 어떤 메커니즘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앞으로의 어떤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로는 로봇을 다 픽했고 계속 지금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나서 너무 지나치게 조정 그림이 나왔던 로봇 섹터가 반말 매수도 아주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엔젤 로봇티스가 한 1.6%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아무래도 저는 현대차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하고 대량으로 그리고 대당 수백만 원 정도로 가격을 이미 책정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보선 다이맥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쪽에 먼저 뛰어들었고 LG도 한 2017년, 16년부터 삼성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삼성도 지금 레인보우 로봇티스에 지분 투자하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로 된 디스플레이 공장에 휴먼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로봇은 결국에 우리가 조금 기다릴 수만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AI 다음 격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토론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가 사실 시장에 미친 영향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율주행 쪽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하는 관심이 뭐였냐면 2차 전지와 전기차의 관심이 일단 커요. 왜냐하면 앞서 오프닝 때 배터리 이력제도 얘기했지만 조금 있다가 머스크와 트럼프, 트럼프와 머스크가 만납니다. 트럼프가 현재 지지율로 아마 전기차 때리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중혜 이야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나올 수 있겠고 로봇 택시도 이게 트럼프, 머스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 쪽이 오늘 약간 좀 비가 내릴 수가 있고 어느 하늘에 비가 내릴 수가 없지만 일단은 로봇과 2차 전지, 오늘 어때요, 영민 매니저? 배터리 이력제와 트럼프와 머스크의 만남 쪽으로 오늘 한번 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한 건 삼성 SDI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역시 배터리 쪽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기 시작했다. 사실 해리스가 당선될지 트럼프가 당선될지 아직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완화가 좀 되면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인식되는 시장 구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좀 손쉽게 소위 말해서 바텀피싱, 저가 매수세를 좀 들이부을 수 있는 업종이 2차 전지와 배터리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수급적인 흐름이 오늘도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협동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숫자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쫙 바닥에 눌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대담을 통해서 분명히 2차 전지 쪽이나 저는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아까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기술적 분석을 해보시면 이걸 더 밑으로 민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이격도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생중계입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일단 1번, 2번 자율주행. 중국은 진짜 앞서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아마 이제 개장할 때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개장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노맨이죠. 오늘의 일발 종목은? 어제 시장에서 오랜만에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I 의료 쪽에서 JLK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는데 전일 루닛이 정말 오랜만에 장중에 19%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JLK 뷰노 같은 기업들이 한 12%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특히 JLK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RI, CT, X-ray, 내시경, 초음파 같은 각각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뇌졸중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메디어브 스트로크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신에서 극찬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뇌졸중 솔루션이 AP통신에서 기업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2200원 수준인데요. 8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BGAI가 또 래피드 AI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BGAI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6500원 그리고 래피드 AI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데 BGAI와 래피드 AI보다 뇌졸중 솔루션 관련해서는 JLK가 기술력이 더 우위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 사실상 JLK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2200원은 너무 저평가고 8배 이상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JLK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게 사실 그 이틀 전 외신의 극찬이 있기 이틀 전에 유증을 했었어요. 480억 규모의 유증을 했고 사실상 480억 같은 경우는 자금 확보 또 그리고 재무건정성 확보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자금 확보로 인한 480억 규모의 유증을 해서 22% 급락했는데 외신의 극찬이 쏟아지면서 이틀 만에 거의 상한가를 안찾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오히려 AI 의료 쪽 AI와 또 거품론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AI 의료 쪽은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루니, 뷰노, JLK 또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JLK고 올해 한 5개 정도의 어떤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에 한 6개 정도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AI 뇌졸중 11개 품목의 FDA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JLK가 또 이제 그 관련해서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신규 환자가 연가 한 1,5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2초당 1명이 발생하고 6초당 1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치명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뇌졸중 솔루션 뇌졸중 영상 진단 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JLK가 기업 가치가 2,200억, 시가총액이 2,232억이다 보니까 너무 극심한 저평가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JLK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기업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가격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에 JLK를 오늘 탑회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영상, 우리가 찍는 그 영상을 AI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14개 신체 부위 쪽에서 솔루션을 갖고 있다. 보통 이런 일을 방사선 학과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심지어 의대 열풍, 의대 붐인데 제가 약간 딴 얘기인가요? 이거 약간 얘네들이 AI가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직업이 의사이기는 하나 불현듯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도민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정리학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달갑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뉴스죠. 항상 이게 바뀌잖아요. 모든 직업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의료계에도 AI가 들어왔고 어제 뷰노 반응, 오늘은 주노 매니저의 JLK 영상을 해석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가격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13,70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1,7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 종목, 차 병원 하면 생각하는 기업이 차 바이오텍이죠. 차 바이오텍이고요. 여기에 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은 의료 AI, JLK 이렇게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9시부터 펼쳐지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대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핵심 내용들도 장 바뀌는 것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일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